피암둥이들 너희들이 핸들러 때문에 고생이 많다 몸치 탈출을 위한 핸들러를 위한 특별교육입니다 춤추기 연습을 가리킬겁니다 댄스를 아 미안하다 고 보내고 당겨서 보내고 튕기고 뛰고 엄마 뛰고 혜연이 뛰어 살짝 당겨서 또 보내고 쭉 밀고 뛰고 여기야 오케이 시작했어 벌써 시작했어 끝났어 밀고 프론크로스 가자 가자 땡기고 고 밀고 똥 싸면 안돼 실격이야 실격 하지만 태워 와 오란 말이지 그래 오케이 컴 예스 컴온 살짝 보내고 살짝 튕기고 프론트 크로스 가자 가고 살짝 튕기고 땡기는 손으로 그냥 하나 다시 보내고 주쳤어? 주차하면 안돼요 주정차 금직지역이야 주정차 컴 컴 그렇지 하고 고주 고고고고 예 안 넘으세요 왜 머뭇거리세요 왜 컴 컴 컴 컴 컴 컴 컴 너무 높아 다 비슷하긴 했어 윗 윗 예스 윗 다시 다시 레디 윗 윗 정신 좀 차리시오 펄쩍펄쩍 뛰지말고 이렇게 하자 아이고 아 이거 자동이야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 다시 천천히 윗 윗 그렇지 천천히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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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20 셋 텐지고 턴지고 턴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주